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제 요번에 대표적인 주제가 나섰습니다. 극적인 데치가. 춘향이 동네, 춘향이 고향 땅 남은에서 갑자기 뭐냐면 백두대간 가야왕국 김은국을 만나다 해가지고 유네석구에 등재하기라고 신문에 엄청나게 크게 나왔습니다. 가야왕국 김은국을 만나다 유네석구에 등재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요렇게 이쪽으로 끌어들이겠다. 관광상품을 시키겠다. 남은 CEO의 의원까지 나서가지고 김은국 남은 가야 고분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분들 제가 뭐 정치인들 제가 뭐라 말은 못하겠는데 이 김은국이 아까 이야기했죠. 김은국 중앙박물관에서 적어놨다가 부산 박물관에서 뺀 겁니다. 왜? 그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잡아 넣으면 어때요? 남은이 말 그대로 임라일본부의 나라가 됩니다. 그럼 춘향이 아버지도 춘향이 조상님도 누구? 왜놈이에요. 왜놈. 남은에 있는 분들 다 왜놈의 후손들입니다. 왜? 200년간 임라일본부가 있었잖아요. 임라가.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200년 동안 임라가 남은에 있었다. 그럼 남은 있는 분들 전부 다 어떻습니까? 왜놈의 후손들입니다. 이 방송 보시는 남은 분들 이거 정확하게 알고 가서 따지시고 수정 요구하십시오. 아니면 어떻습니까? 진짜 여러분들은 조상이 외놈으로 바뀝니다. 이번에 이 방송에 이 방송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